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2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3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aint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자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평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어떠한 가지도 자기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He must remain in the vine.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Neither can you bear fruit. Neither 이런 거 보면 겁이 덜컹배하는 사람들 있죠. Neither Neither는 원래 Either or라고 나아가는 것에 부정을 뜻하는 N을 붙이면 Neither no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안 문장에 연결이 된 겁니다. 안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문장이 No branch can bear fruit No branch can bear fruit 또 쓸려니까 기네 혼자서 Buy self 어떤 브랜치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No branch can 그게 부정문이 됐죠. No 하고 can이 붙어요. 그렇죠? 부정문이 됐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이게 부정이니까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Neither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뒤에. 이것도 역시 아니다. Neither can you bear fruit 너희들 역시 혼자서는 어떤 브랜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neither 하고 나오니까 도치가 돼서 can you라고 can 조동사 앞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문법을 따지자면 그런데 이거를 따져가지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100번만 읽어요. 100번만 읽으면 저절로 술술 나와. 그냥 써놓은 거 보면 이상하네. 뭐가 좀 이상해. 근데 Neither can you bear fruit 그러면 아 이게 참 문장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번 읽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낭송 100번 영자통 100번 낭송을 하면 영어가 저 혼자 터져요. 그래서 Neither는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에 연관이 돼서 Neither can you bear fruit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Unless 하지 않으면 You remain in me 너희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역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이라 오케이? 그래서 Neither가 앞 문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이게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문장을 한번 딱 얘기하면 이게 상대표 표정이 보여요. 깜짝 놀라면서 눈동자가 커져 순식간에 딱 꺼졌다가 어로? 이런 말을 다 하다니 나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표정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야?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멋있죠.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배운다고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요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은 브랜치이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remain in me 내 안에 남아있고 An I in you 내가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다면 여기는 이제 remain이 앞에 나와서 반복될까봐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다 하면은 If you remain in me and I remain in you 이렇게 된 건데 반복을 안 하느라고 멋있게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면 You will bear much fruit 너희들은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이 bear라는 게 산출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 낳는다도 bear예요. bear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아기 낳는다 bear 그래서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I was born born이라고 그런 게 이 bear의 과금사 아니에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bear much fruit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Apart from me Apart는 떨어진 거죠. Apart from me 나로부터 떨어져서는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진짜 문장이 멋있다. 이거는 진짜 멋있어요.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이게 멋있잖아. Apart from me 나로부터 떨어지면 You can do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열사여울 붙어있어야 돼. 전지대에서 그냥 쳐서 날아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이게 니더를 조금 살펴봅시다. 니더. 무엇뭇도 아니다. 보통 뭐 나는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그러면 나도 그래 그러면 이 부정문이 아니면 So can I So can I 그러죠. So can I 뭐 I like pizza 그러면 나도 그러면 So do I 그런데 I don't like pizza 그때 나도 그걸 So do I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러지. 부정을 받을 때는 neither 니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I can't swim 나는 수영을 못해 Neither can I 나도 못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오케이? Neither can I He doesn't eat spinach 그는 시금치를 안 먹어요. Neither do I 나도 안 먹어. Neither do I 시금치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 애들도 지금 식주면 시금치를 골라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가 옛날에는요 서양에서는 쓰레기에 준하는 식물로 간주가 돼서 안 먹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만든 만화가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가 막 코나에 몰렸다가 시금치를 막 털어놓으면 그냥 알톡이 나와서 적을 무찌르고 그게 스피나치 그걸 보고 애들이 스피나치로 먹었지. 웃기는 작전이야. 그죠? 영어를 되게 못하다가 영어 성경을 막 읽어. 그러면 영어가 막 나오는 이 만화 영화를 왜 들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He doesn't He doesn't eat spinach. 스피나치를 안 먹어요. Neither do I 나도 안 먹어. He isn't fast. 그는 빠르지 않아요. Neither am I. 나도 그래. 그렇게 뭣뭣도 아니다 그럴 때 neither로 해서 도치로 나간다.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어떤 branch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Neither can you bear fruit. 너희들도 하늘 수가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문장 쫙 나가 봅시다. Neither can you bear fruit.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Unless you remain in me 너희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요.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은 가지이니라. If you remain in me 만약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남아있고 An eye in you An eye in you 내가 너희들 안에 남아있으면 You will bear much fruit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Apart from me Apart from me 나로부터 떨어져서는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크아 예수님 떨어져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하지. 나중에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자, 들어볼까요?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자, 따라하기 neither can you bear fruit neither can you bear fruit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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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nothing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자, 쉐도잉 뭔데요? 한 번 더! 어때요? 문장이 그냥 절묘하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을 내 친자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전파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동네방네 전세계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를 눌러서 보낼 때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쪽지를 붙여서 보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열어보지도 않아요. 나도 보면 하루에 열댓개씩 날아오는데 그냥 날아오는 거 안 열어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데 진짜 내가 작년부터 대박 터졌어요. 이런 거 이제 써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간 반복랑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1부에서 3장. 너무 귀찮고 나를 고생하고 나를 좋아하시고 4장. 5장. 90장. 12장. 11장. 11장. 12장. 12장. 13장.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